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433페이지에 특수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근저당은 저번주에 끝날 때 조금 설명했는데 그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근저당을 설명하고 그래서 근저당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담보물건을 설명할 때 저당권을 FM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근저당이다. 와 저당권은 일일이 저번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에서 우선 배당 받으려면 일일이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는 거죠. 귀찮고 또 아직까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발생할 것을 예정해가지고 등기부에 기재하면 채무자가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저당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명할 때는 저당권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제에서는 저당권은 거의 없고 근저당이다. 그래서 근저당은 꼭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저당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 한다 하는 거. 만약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나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면 그걸 두 자루 뭐냐 하면 바보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근저당을 설명하는데 저번 주도 끝날 때 약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재는 433페이지 근저당인데 근저당은 제가 이때까지 선생님마다 근저당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배우는 사람은 근저당 이걸 FM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면 본사와 대리점 회사의 어떤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에서는 무엇이 좋습니까? 자본금 없이 장사할 수 있죠. 그렇죠? 물건 먼저 출하해가지고 판매하고 남는 수익 챙기고 다시 물건값 입금시키고 또 출하해가지고 외상으로 출하해가지고 물건 팔고 물건값 입금시키고 자기 이익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100% 지켜주면 관계없는데 이렇게 외상거래 계약을 하고 본사는 대리점을 믿고 외상으로 주고 대리점에서는 물건 팔아가지고 돈 입금시키고 이익 남기고 입금시키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 대리점 중에서는 예를 들면 본사하고 신뢰가 쌓이고 나면 물건을 대량적으로 출하해가지고 팔고 입금 안시키고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는 대리점하고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날라버릴 때를 대비해서 대리점의 어떤 점주의 건물에 건물을 잡아놓는 걸 이걸 건져당이라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사는 물건을 만약에 출하하게 되면 채권자고 대리점은 나중에 물건 대금을 입금시켜야 되니까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나중에 돈 입금 안시킬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을 잡아놓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건져당이고 그런데 만약에 본사에서 만약에 물건을 5천만 원치 출하했다. 그러면 본사는 채권자 대리점은 물건 대금을 입금시켜야 될 채무자인데 나중에 대리점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이익 남기고 돈을 입금시키면 채권은 0이 된다는 거죠. 또 출하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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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 저당권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변제해가지고 일반 저당권에서는 변제해가지고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그럼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근저당은 이렇게 본사하고 대리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어떤 기본익을 외상거래계약을 기본계약이라고 합니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최고액을 정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 안 할 때 이 담보해놓은 물건을 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하고 언제 결산기에 채권이 발생한 만큼 채권이 담보를 가지고 변제받는다 하는 게 이게 근저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은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잡은 채무자나 제3자 부동산을 잡아놨는데 나중에 돈 안 갚았을 때 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 결산기에 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다. 그럼 결산기에 채권액이 얼마냐. 자 근저당 설정할 때 최고액은 정해놨지만 결산기에 채권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결산기가 되어봐야 알 수 있죠. 왜? 결산기가 되어서 만약에 외상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제대로 입금 못 시켰다 그러면 최고액보다 결산기에 최고액보다 채무액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산기에 채권액이 채무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떨 때 결산기에 채무액이 0이 됩니까? 채무액이 결산기가 되기 전에 미리 돈 다 갚았다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냐 하면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죠. 결산기 때 대봐야 알잖아요. 그럼 최고액을 1억으로 기재해놨지만 최고액 결산기에 외상을 많이 해가지고 돈 입금 못 시켜가지고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산기에 채권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 이게 가장 FM적인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이 외상거래계약이 기본 계약입니다.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이거 기억합니다. 다시 합니다. 근저당 하면 여러분 저하고 공부할 때는 앞으로 문제풀이하거나 기출문제풀이하거나 할 때도 계속 이거 하면 100%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하고 그래서 근저당은 언제나 결산기 전까지 빌렸다 갚았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은 결산기가 되기 전에 돈 갚아가지고 채권액 즉 채권 채무액이 0이 되어도 완불암 영수증 받아가지고 결산기가 되기 전에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저당권은 완불암 일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완불암 해가지고 영수증 받으면 등기부상의 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어도 그 저당권은 무효다 하는 거 소멸하지 않나요. 그러나 근저당은 결산기 전에 변제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독립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채권액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게 독립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은 결산기가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걸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은 부정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당권 비교하는데 여러분 저당권은 예를 들면 1번 갑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해놨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저당권은 갑이 얼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얼은 채무자인데 자 채무자가 변제 못할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집을 잡아놨는데 이 일반 저당권은 이 채권 없이는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런 피담보 채권이 없이는 저당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당권은 항상 피담보 채권 존재를 존재를 하는데 이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완불함 해가지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 등기부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하지 않고 남아있어도 저당권은 위협, 무효, 무효. 자 그래서 이런 저당권은 항상 피담보 채권과 함께 움직인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걸 뭐 부정성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당권은 채권 없이 지 혼자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없다. 지 혼자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있는 것을 독립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당권은 채권 없이 지 혼자 절대로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없다.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완전히 뭐다? 반대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출발하는 게 뭐부터 출발하냐 하면 근저당과 저당권의 뜻을 가지고 가끔씩 지문에 시험문제 출제하는데 쭉 읽어가지고 그냥 느낌 가지고는 답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근저당은 항상 정감변동, 장례정감, 정감변동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 이게 핵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한다 하면 근저당이고 장례의 특정의 채권,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험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피는데 그래서 근저당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근저당은 결산기 전에 일시적으로 돈을 갚아가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뭐 부정성이 없다. 그 다음에 결산기의 채권액이 얼마냐? 모른다. 심지어는 채권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채권액 범위 낼 수도 있고 채권액 범위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리 갚았을 때는 결산기의 채권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승립할 수 있다. 하는 걸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이 인정된다. 하는 거 이거 완전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은 부정성이 없고 독립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저당권은 완전히 반대. 저당권은 부정성이 있고 독립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있죠. 그래서 부정성이 없다. 결산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서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는 것은 결산기의 채권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심지어는 결산기의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산기의 채권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독자적으로 승립할 수 있다. 하는 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두 개 꼭 기억해도 해야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은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합니다. 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은 최고액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등기법에서 필수적 기재요건이다 하는 거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모든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최고액의 모든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저당권은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으려면 일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1년분 빼고는 일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경매 시에 우선 배당받으려면 근데 근저당에서는 최고액만 기재하고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입증만 하면 최고액 범위 안에서 입증만 하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은 최고액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데 그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최고액과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잘 출제합니다.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실행비용은 최고액 범위 외에 최고액에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외에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고액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최고 표현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입증만 하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 1년분만 배당받잖아요. 그런데 근저당에서는 지연배상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1년을 초과한 것도 1년을 초과한 것도 지연배상 1년을 초과한 것도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 같으면 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근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근저당권 설정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밖에서 등기부를 떼보면 저당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근저당이다.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액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도로? 별도로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근데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최고액을 초과했더라. 이런 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는 기본 내용입니다. 시험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만약에 결산기에 결산해 보니까 최고액을 초과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갔는데 최고액을 초과할 때 그럼 두 가지가 있죠. 결산기가 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 만약에 최고액을 1억이라고 정해놨습니다. 1억으로 정해놨는데 결산기에 해보니까 만약에 결산기에 채권액이 얼마 나오냐면 1억 3천이 외상 1억 3천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거 갚는데 앞으로 채무자가 주어 다시 뭐 채무자가 하면 무조건 전부입니다. 채무자가 하면 무조건 전부고 채무자 이외에 하면 채무자 이외에는 누구 있습니까? 물상 보장인이라든가 물상 보장인이라든가 제3취득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갚는 경우는 최고액만 하는 거. 그럼 여러분 그죠? 일반 저당권에서는 채무자 똑같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이외 사람은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다섯 자 피담보 채권 만 변제 이렇게 하죠. 채무자가 아닌데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결산기에 결산해보니까 최고액을 예를 들면 1억으로 정해놨는데 1억 3천이 나왔다. 채무자 얼마?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무조건 최고액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기역니언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저 뭐가 중요합니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는 초간채무액을 무슨부 전부 이게 중요하죠. 채무자 이외자가 한 번 무순액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참고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데 요거는 실행하는 거죠. 요거는 변제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행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설정자이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없다 경우 꼭 기억해 주죠. 그러면 만약에 못 갚아가지고 근저당 설정했는데 이게 채무자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그러면 전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초간채권에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그죠? 요건 중요하죠. 채무자가 설정자이고 하나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됐습니까? 채권자는 최고액을 초간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지금 됐습니까? 기억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채무자 이외자가 설정자이거나 소유자인 경우는 무순액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가 요거는 지문 나오면 이런 거 쉬운 겁니다. 왜? 완전히 이해했다. 그건 간단한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항상 두 류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전부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변제하면 됐습니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변제 이렇게 했을 때 근저당에서는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최고액만 그 다음에 일반 저당권에서 다섯 자 피담보 채권만 즉 일일이 기재된 금액과 지원배상 몇 년분? 1년분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아까 그 앞에 내용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는 전부고 실행하는 때 채무자가 설정자이고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가 없으면 초과는 채권액 전부 배당받을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순액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가 가져갔고 나머지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가져간다 그럼 나머지 배당 못 받은 건 그냥 일반 채권화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못 살게 굴어서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채무자 A회자가 하면 변제하든 실행하든 무조건 최고액만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0%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산기가 되면 금액이 확정됩니다 근저당에서는 금액이 언제 확정되냐면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언제 금액이 확정되냐면 결산기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결산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본사 대리점 본사는 채권자 대리점은 채무자 대리점 점주집에다가 근저당 설정해놓고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최고액을 정해놓고 결산기인데 결산기를 정해놨다 결산기를 정해놓을 수도 있고 이 기간은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나옵니다 등기법에서 결산기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기간은 반드시라는 말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결산기가 되면 만약 정해져 있는 경우는 결산기가 되면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금액이 확정 그럼 금액이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변한다 됐습니까? 도래해가지고 확정되면 그래서 결국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산기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예를 들면 본사가 거래 안 하겠다 안 가면 대리점에서 거래 안 하겠다 해서 그걸 기본계약을 해지라고 합니다 기본계약의 해제 해지가 있으면은 그때까지 발생한 외상금이 바로 채권액이다 채무액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기는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의 금액이 확정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결산기가 되면은 금액이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한 거는 일반 채권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경매 시에 우선 배당 받을 수 없고 채무자 못 살게 굴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만약에 물건 가액이 안 됐을 때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결산기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채권화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산기 이후에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면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담보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일반 채권 일반 채권 뭐 이렇게 일반 채권 담보되지 않는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담보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화 일반 채권화 한다 하는 거 우선 배당 받을 수 없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도래 한때 만료 한때 금액이 확정되고 확정되면은 아까 금액이 확정되면은 바로 저당권으로 변환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 그래 하지 맙시다 오케이 기본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이런 기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기본 계약의 해제해지 해제해지 하면은 금액이 확정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 자 시험은 요 이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금액이 확정되냐면 신청 한때에 확정이 되고 다른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만약에 1번 근저당 갑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뭐 다른 이런 저당권자 다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안 갑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판결받아가지고 강제경매 뭐 임의경매 다른 사람이 어쨌든 경매를 신청하면은 근저당권자는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받냐면은 경매가 완료되어가지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됐습니까 그래서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받는다 하는 거 요거 두 개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중요하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근저당권자가 까 다시 뭐 근저당권자가 까 하면은 뭐 신청한 때고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의 파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결산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데 아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중간에 기본계약을 해지하거나 도래하거나 요 경매를 신청하는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이거 중요하다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 파산 그 다음에 이 결산기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고 관계없는 것은 뭐 채권자 사망 채무자 사망 그 다음에 뭐 상속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결산기하고 아무 관계없다 하는 거 가끔씩 시험문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인데 그죠 근저당권 이전인데 요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등기법에서 시험문제 잘 출제합니다 여러분 일반 저당권은 그게 간단하게 여러분 일반 저당권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됩니까 결산기 그죠 결산기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 결산기에 확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그렇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1억인데 그럼 근저당권 저당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갑이 병에게 야 내 을에게 1억 받을 거 있는데 내 대신 너가 받아라 이걸 채권 양도라 합니다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반성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일반 저당권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은 근데 근저당권은 본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그죠 그 채권자 채무자 자 대리점 집에다가 근저당 설정해놓고 최고의 기록 결산기인데 자 근데 본사에서 물건 5천만원씩 출하했습니다 그럼 채권자 대리점은 입금시켜야 할 채무자인데 본사 그죠 값을 자 근데 본사 값이 자 외상해가지고 외상 출하해가지고 지금 어리라는 대리점에게 5천만원 채권이 있다 그래서 본사 값이 철수라는 친구에게 야 어리라는 대리점에게 내가 5천만원 받을 거 있는데 물건 출하해가 5천만원 받을 거 있는데 너가 내 대신 받아라 이런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왜 또 본사에서 얼마든지 물건 출하해가지고 채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은 항상 두 부리로 나옵니다 결산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근저당권이 이전할 수 있냐 하면은 요 통통통통통 통으로 이전합니다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하고 자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하고 다시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하고 이렇게 통으로 이전하는 걸 계양양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계양양도라는 것은 채권 양도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권 이전에서는 두 개로 나옵니다 결산기 전이냐 결산기 후냐 요 전후입니다 자 결산기가 되기 전에는 아예 통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통으로 이전하는 이런 계양양도가 있어야 근저당권이 이전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은 이런 계약양도라는 말이 꼭 앞에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도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도 결산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면 역시 대리점 지위와 채무자 지위 함께 이전하는 거 이걸 계약 인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산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근저당권 또는 채무자 변경 등기 할 수 있냐 하면 앞에 계약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는 계약양도는 채권 양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야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고 역시 채무자 변경 등기도 계약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산기가 되었습니다 자 결산기가 되면 금액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바뀝니까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이제는 그 이후에 확정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채권 양도 또는 대위 변제가 있으면 여러분 일반 저당권에서는 내 대신 너가 받아라 채권 양도 하면 저당권 이전하죠 그 다음에 또 원래 여러분 돈은 누가 갚아야 되면 채무자가 갚아야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갚는 것을 대위 변제다 이렇게 한 대 했죠 그럼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갚으면 대위 변제자라고 하는데 대위 변제가 있으면 대위 변제자는 항상 채권 이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붙어 있는 종전의 채권자의 권리를 전부 다 대위 변제자가 이전 받아가지고 나중에 채무자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 변제하면 저당권에서는 대위 변제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대위 변제가 있으면 항상 채권 양도 같이 수관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위 변제하면 이런 말은 근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근저당이 아니라 저당권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채무인수 내가 을의 채무를 내가 예를 들면 병이 갚겠다 하는 걸 채무인수라 하는데 채무인수 하면 채무자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채권자의 동의고 뭐고 이런 거는 민법에서 시험 문제 다른 데서는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만 공인중개사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데는 두 가지 결상기 전이냐 결상기 후냐 여러분 지문에 그럼 근저당권을 이전하는데 결상기 전에는 항상 앞에 계약이라는 말이 붙은다 결상기 후일 때는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다 채권 양도 대위 변제하면 근저당권 이전 채무인수 이것도 저당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당권 이전하면 채권 양도 대위 변제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 하고 채무인수 하면 채무자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38페이지에 보면 대표의 예제가 있죠 438페이지 대표의 예제가 있는데 자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자 원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분 돈은 어리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병을 물상보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인의 핵심은 설정입니다 제3자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원래 여러분 채권자는 저당권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3자가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되었을 때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효인데 그 3자 합의 이런 말을 하면 그대로 유효 채무자가 아닌 제3자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줄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고치면 원칙적으로 무효 그죠?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아까 저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는 담보별 채권 최고액의 채무자 채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저 최고액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는 지원배상 1년을 초과하는 것도 최고액 범위 내면 배당받을 수 있다 기재 안 해도 입증만 하면 근데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딱 한 게 실행비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딱 하나 무슨 비용? 실행비용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 자 결산기가 정해져 있던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던 간에 기본계약 해제하면 금액이 확정 그때까지 해제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다 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습니까?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습니까? 자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우는 뭐? 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우는 뭐? 뭐 한때? 신청한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5번 근저당권자가 경우 신청한 경우 그렇게 줄치면 되겠죠? 뭐? 신청시에 확정된다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예